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총 5만 천여대를 적발해 과태료 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입니다. 환경오염 걱정이 없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서울시는 올해에도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합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10만 5천 가구에 보급했고 올해는 173억 원이 투입돼 총 5만 200가구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결속 부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낙하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공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보급업체에서 보다 안전하게 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베란다형보다 발전 용량이 큰 주택형과 건물형도 지난해보다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도 아끼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설 선물 과대 포장 단속입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명절마다 즐겁게 주고받는 선물 세트. 그러나 명절이 지나면 집집마다 버리기 위해 내다놓은 선물 상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단속 대상은 재과류, 주류, 화장품류와 벨트나 지갑 같은 자파류며 일정 포장 공간과 포장 횟수를 초과하면 과대 포장으로 적발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백화점이나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소비자들 역시 과대 포장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 클릭 키워드